아 너무 무서운데 내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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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시나 가시나 저 뒤에 오늘의! 선생님 가로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친구랑 선생님으로 매일 만나서 운동하기로 했는데 지킨 건 딱 4회 밖에 안 돼. 작심 4회! 오늘 다 처음으로 가요? 아! 아! 누구 누구 팬미팅? 네! 네!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 공연 봤다고? 아! 공연 봤다고? 네! 공연! 7천 명! 감사합니다! 일단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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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너도 못 찾으러 어떡하냐 나 좀 완벽하게 숨은 것 같다 야 호시야 너 너무 어정쩡한 거 아니니? 약간 프로처럼 있어 프로처럼 좀 괜찮아? D.A.S. 돈 거래하던 거 같은데 뭐야 정하이 지금 너무 잘생겼어 좀 못생긴 적 나 나 보여? 어 보여 보여 나는 오늘 이 아바타 한 15분 안에 걸린다의 한 표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오우 들어갔어 오 떨려 떨려 긴장된다 긴장돼 살소가 있다 살소가 있다 오우 얼마나 더 리카이 형태 대박이다 진짜 대박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잘합시다 여러분 어? 프로 아닙니까 프로? 고프로 고프로 고프로? 고프로 고프로 호시 형이 리액션이셨네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는 고프로 고프로 네 코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지금부터 매트 위에 자신에게만 집중을 해요 자 우리 멤버들 자 똑같이 눈 감으시고 쪼글과한 우리의 방송 욕심 재밌어야 된다는 부담감 놓으시고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후 미션 쓸쓸 하나 던져볼까? 자연스러운 걸로다가 제일 높은 의자까지 싹고 그 위에 앉아주세요 간다 간다 아 높다 한 번 보여주겠어 아 덥다 아 높다 아 높다 아니요 높다 높다 아니요 네 선생님이 요가를 진짜 진심으로 가르치고 계셔서 절대 모를 것 같아 나한테 이런 거 해도 나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어 몰라 지금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맞지 않는 격렬한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신나게 지금 요가 음악 나오죠 신나게 그냥 더 신나게 더 신나게 그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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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채널 정마타 팔벌렛뛰기 해주세요 팔벌렛뛰기 팔 벌렛뛰기 걸시 섹시 댄스터 학생들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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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 들고 선생님 이렇게 만나요? 큰 소리로 만나요? 선생님 이 자세가 맞나요? 오케이 무슨 이렇게 하기적인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저녁에 입소들로 만나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동적인 동작 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요에 맞춰서 할 거예요 잠깐 할 거 같아 잠깐 할 거 같아 나온다 자신 안 해 불수도 안 돼 알았어요 호시 씨 그때 불렀다고 저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죽은 애고 왜 내가 죽은 애고 왜 왜 학생이도 웃었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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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슬 다들 리듬타면서 춤출 준비합시다 자 다시 한 번 하이라이트 안무 알죠? 하이라이트 안무 다 같이 추는 거예요 이제 나오시면 리듬 계속 타세요 다 같이 아이유엘을 외치면서 가시나 외쳐주시면서 가시나 외쳐주시면서 가시나 외쳐주시면서 갑자기 좋은가요? 자 호시 형 애들입 애기들을 애들입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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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세요 선생님 할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세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 아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나가서 가신나게 쳐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심해요. 학생들한테 가서 가시나 춤을 같이 추자고 하세요. 여러분 같이 칠까요? 여러분 같이 칠까요? 가져올까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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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이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그냥 재밌기만 하고 이상하다고요 몰라. 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가주세요. 돌아가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건 안 느낄 수가 없어. 안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 다음 동작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번에도 음악에 맞춰서 동작 할 건데요. 선생님 설명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각자에 맞춰서 박수 가볍게 치면 돼요. 자 꾸른 상태에서 바로 갈게요.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작자 맞춰서 치면 돼요. 자랑은 사진 찍을까 우리 spanseta. 자, 어떻게 봐. 하나, 둘, 셋. 다시 쳐. 아, 좋아. 하나, 둘, 셋. 뭐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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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몰아주마 몰아주 스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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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부춤 깼게 이 정도면 약간 눈치 없는 애는 약간 나왔는데 뭐야? 아 무시어! 저 누군지 몰랐죠 사진 잘 나왔나? 아 귀여워 어떡해 할머니도 왔어요? 아 고마워요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옆에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네? 저랑 사진 찍어야 돼요 네? 이 아저씨 뭐지? 이 사람 뭐지? 이 아저씨 뭐지? 저랑 사진 찍어야 돼 이거 빨리 보세요 두 장 찍고 나서 애들이 나오니까 그때 알더라고요 오빠들도 일한 게 처음이라서 뭔가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어 네 오늘 저희가 2학년 6반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아 네 맞아요 네 선물을 네 고! 예! 와 안녕하세요 와 준비하다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마네키한테 그 키로 질 거야? 이길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새 학기를 해서 딱 새로 장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니뭐니 해도 가방이지 가방? 응 빠른 정보? 응 백 백 투 스쿨 백 투 스쿨 어? 널 위해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각이 살아있는 가방? 정말 감사했는데 승관오빠 인기 상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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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합? 그니까 네 너가 어디 있던지 틀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뛰어갔었던 그때 새겨져 있으니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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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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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줬으면 이 노래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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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의 가현의 핏으로 너도 사봐 가끔 내가 요즘 가수인지 뭔지 모르겠다